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메가소드 국어 강사 지니쌤, 나은진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우리 고1, 고2 친구들 너무너무 여름방학 알차게 보내고 계실 텐데 이제 또 오보야 말았습니다. 9월 학력평가가 정말 코앞으로 또 다가와서 선생님이랑 요거에 관련된 얘기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는 1등급의 자리로 라고 표지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2학기고 내년에는 또 곧 학년이 올라가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1등급의 자리로 이제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9월 학력평가도 잘 준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까? 몇 가지만 조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목차입니다. 고1 친구들은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고2 친구들은 지금 막 실전 연습 되게 많이들 하고 있을 텐데 그것과 관련된 얘기들 그리고 공통적으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런 내용들을 좀 도와줄 만한 강좌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고1 친구들은 문학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일단 2학년이 되면 여러분 1학년 때하고는 굉장히 또 많이 판도가 바뀌는 것 같아요. 2학년에 올라올 때는 진짜 겨울방학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기본은 진짜 많이 채우고 올라오시더라고요. 근데 그 기본이라고 하는 거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문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학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잘 준비해 놓으시면 9월 학력평가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국어 성적에 좋은 쿠션, 좋은 받침이 되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2학년 1학기 때 대부분 내신을 문학을 하잖아요. 근데 이 내신 문학에서 정말 여러 작품들이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진짜 문학 비가 내려와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잘 준비해서 내신까지 한 방에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분량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거를 한 번에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부터 꾸준히 해나가시면서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하면 좋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노란색으로 조금 선생님 체크를 해놨습니다. 갈래 이론과 특징들 이거 기본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내가 시조와 가사의 차이를 모르고 고려과의와 고대과의 차이를 모른다면 무조건 이거에 대한 공부는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요 작품들을 진짜 많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1학년 친구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려운 거를 많이 봐요. 근데 그러면은 진짜 재미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쉬운 것부터 보는데 그 쉬운 작품들이라고 한다면 문제도 많이 풀어볼 수 있고 가장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작품들 이런 것들을 먼저 보시는 게 대표 작품들을 먼저 보는 게 다른 작품들로 뻗어나가는 거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주요 작품들은 일단 내가 기본을 채운다는 생각으로 많이 보시고 나왔었던 기출 문제들도 같이 좀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되겠고요. 또 선지를 구성하는 개념어를 모르면 작품을 아무리 공부를 했어도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를 연결할 수가 없어. 어? 난 이런 내용이라고 봤는데 선택지에서는 그거를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 주지 않거든요. 개념어들로 딱딱딱 나오기 때문에 이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어? 내가 이 문제의 선택지들을 완벽하게 이해했나? 여기에서 말하는 회의적이라는 말, 음성상징어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시 안에 들어가서 다시 찾을 수 있는지 문학작품에 대한 설명을 선지하고 확실하게 연결 지을 수 있는지를 여러분 문제 풀어본 거를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게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개념어 공부가 필요한 상태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고2, 언니, 오빠, 형아, 누나들은 실전 연습에 대한 필요성을 아마 많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실전의 느낌을 조금씩 조금씩 가질 필요가 있는데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하는 친구들은 일주일에 딱 한 번만 해보시고 만약에 그것도 힘들어요 하는 친구들은 하풍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하풍 모의고사를 따로 막 사라 이런 게 아니라 뭐 중간에 끊어가지고 가는 것도 도움이 되는 거죠. 독서만 몰아서 푼다거나 문학만 몰아서 푼다거나 일주일에 나눠서 이렇게 실전 문제를 자꾸 푸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거 정말 요즘 강조하고 있는데 약점 보완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뭐든지 다 빨리빨리 진행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챗집비트한테 물어보면 이겁니다! 이러면 딱 알려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안 되는 것도 빨리빨리 고쳐졌으면 좋겠어.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은 쉽게 바뀌지가 않잖아요.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잖아. 그러니까 고민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보면서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돼. 나는 왜 자꾸 여기서 틀릴까? 나는 이거 왜 맞다고 생각했을까? 아니 정답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나는 왜 이 정답을 못 골랐지? 나는 왜 이걸 정답이라고 생각 못했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약점이 잘 보이고 그거를 고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이런 것들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 관리에 대한 질문을 진짜 많이 해요. 우리 친구들이.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시간을 먼저 잡느냐 혹은 문제를 잘 푸느냐 제대로 읽어내는 것과 시간을 재고 시간에 맞춰서 푸는 것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하면 저는 이 지문을 잘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잘 돼야 시간 관리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너무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되는 시기이니까 조금씩 조금씩 타임어택하는 연습을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80분을 다하면 지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문별로 잘라서 여러분들이 타임어택을 조금 해보면 좋겠다는 거죠. 너무 압박감을 갖지 말되 이제는 내가 이거를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가지고 뭐 몇 개 지문들 묶어서 10몇 분 혹은 지문 하나에 5문제에 8분 이런 식으로 딱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조금 더 집중을 끌어올리는 그런 연습들을 해보시라는 거죠. 무조건 시간만 맞춰야 된다가 아니에요. 타임어택을 하는 이유는 그 시간 동안 내가 최대한 집중해서 하려고 하는 거를 연습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노란색 보시면 자기 점검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나 이거 틀렸으니까 이거 설명 들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거 내가 왜 틀렸는지 스스로 고민해봐야 된다는 것이고 문제 유형이나 지문 접근법에 대해서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가야 실전 공부를 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실전을 왜 하냐, 왜 타임어택 해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냥 무작정 해라가 아니라 연습을 하면서 집중력 끌어올리고 그런 자세들을 자꾸자꾸 가지려고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결과를 내가 다시 돌아보면서 이거를 나에게 좀 좋은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고1, 2 상관없이 공통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제 이전 시험들을 좀 보시는 게 좋겠죠. 우리가 1학기 때 그래도 3월, 6월 이렇게 학력평을 봤었으니까 1학기 때 봤던 시험들을 돌아보면 여러분 새록새록 또 기억이 납니다. 내가 이거 풀 때 어땠나 이런 생각들이 나기 때문에 이거를 보면서 아 나는 문학에서 진짜 많이 틀리네 아 나는 뭐 이거 비문학은 맨날 이렇게 자꾸 점수가 안 나오네 이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그런 취약점들 찾아보시고 다시 한 번 더 풀어보세요. 풀었던 거지만 다시 한 번 풀면서 내가 다시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더 나아져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체크해놓고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학력평가 시험을 볼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학력평가 날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최선을 다해야 되는 날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런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시간을 재놓고 다 같이 모여서 그 시간에 맞게 시험을 보는 것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오는 것 그거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했을 때 내가 정말 써먹을 수 있는 내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그런 정말 유용한 자료예요. 근데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그날 하루 날린 거나 마찬가지야. 그렇기 때문에 다 찍고 자고 그러지 마시고 내가 이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꼭 시험을 열심히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전에서 힘들었던 점들 있었다면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한 달 동안 우리가 앞으로 9월 학력평가도 잘 활용할 수 있는 시험으로 나아가려는 자세를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실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도움될 만한 강좌를 좀 안내 드리면 제가 오늘도 하루 종일 이 강좌를 찍었는데 학평기출문제들 우리 자이스토리 교재 많이들 쓰시잖아요. 여기에서 들어가 있는 12회의 모의고사를 선생님이랑 같이 풉니다. 학력평가 기출 실제 우리가 풀었던 기출문제들을 가지고 해나가는 거다 보니까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활용하실 수 있도록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을 좀 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풀고 들어오시면 선생님이랑 이 문제에서 이 지문에서는 우리가 이런 거 봐야 했고 이런 영역의 지문에서는 이런 유형들의 어떤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이런 구성의 지문들을 바라보는 관점 이 문장을 이해하는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을 많이 잡아가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제가 이제 오픈하고 지금 몇 강 많이 안 올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활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혹시나 모르고 있는 친구들은 9월 학력평가 대비를 위해서 이 해설 강의들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항을 해설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해설 강의에서 혹은 이제 학평 변형에서 화작이랑 문법이 없다 보니까 저는 화작이 진짜 너무 약한데 어떡해요 선생님 하는 친구들이 요즘에 좀 질문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화작도 되게 자세하게 다뤄놨어요. 아 이렇게 문제를 봐야 되는구나. 근데 이게 안 되면 나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에게 좋은 자료가 되어줬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게 고2꺼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지문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고1 친구들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고1 친구들은 챌린지 강좌를 통해서 특히 우리 6월 강좌 같은 경우에는 이 학평 변형 강좌인데 6월은 그 동영 모의고사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활용을 하시면 조금 더 낯선 문제들로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기 때문에 좋게 좀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우리 고1, 고2 친구들 이제는 1등급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9월 학력평가 대비하는 데 좀 도움될 만한 얘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퀘스트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이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이랑 또 여름방학 같이 지내고 또 2학기 준비하면서 정말 하고 싶은 것들에 또 여러 가지가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또 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하고 싶어요. 저런 것도 궁금해요. 고민돼요. 이렇게 얘기해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언제든지 학습에 대해서 고민이 있거나 아니면은 좀 상담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 질문 게시판 오시면 되겠고 선생님이랑 하나하나 잘 해결해 나가면서 우리 올해도 정말 12월에 돌아봤을 때 후회 없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또 다음 퀘스트 그리고 좋은 강자들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